자 돈 벌고 싶으시다면 돈 아끼고 싶으시다면 이분의 시간을 주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백영찬 팀장님 오늘은 어떤 유용한 정보를 전해 주시겠습니까? 네, 최근에 금융시장의 화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절세에 대한 얘기가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자산이 좀 있으시다고 한 분들은 벌써 움직였죠. 그래서 비과세 상품 같은 쪽에 시안들이 끝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빨리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서 많은 분들이 은행이라든가 증권사를 통해서 자산관리사를 통해 많은 정보를 습득을 하시게 될 텐데 저희 같은 서민들은 그런 딱히 방법들이 좀 많이 노출이 되지 않다 보니까 놓치게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세에 관련된 돈이 되는 전략들을 오늘 한번 좀 소개해 드리면서 차근차근 돈을 모으시는 방법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돈이 별로 없는 사람들도 참고해도 좋은 내용들 전해 주실 거죠?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세금이라는 게 절세라는 게 돈 많으신 분들만 하시는 게 아니라 서민들도 다 세금에 관련돼서 준비하실 것들이 있거든요. 모릇을 들여놔야죠, 우리가. 네, 그렇죠. 그런데 모르기 때문에 세금은 어렵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제껴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배워보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이럴 때 세테크가 참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길 마련인데 특히나 올해는 더 그런 분위기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금리가 낮다라는 건 너무나 일반적인 상식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올해 특히 2013년에는 세제 개편이 대폭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세테크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데 세테크가 곧 돈테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세법 개정의 주요 내용들이 크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금융소득 종합가세의 기준 금액이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인하가 됐고요. 장기 저축성 보험 같은 경우는 중도 인출했을 때 종전에는 비과세였는데 과세를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10년 이상 장기 채권에 대한 분리과세가 요건이 강화되고 있고요. 절세형 금융 상품들이 속속히 신설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제 혜택이 부여되는 금융 상품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거든요. 본인의 투자 성향과 어떤 목적성에 맞게끔 우선적으로 가입 가능한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상품들을 빨리 고려해보시고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양한 상품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짜서 금융소득이 실현되는 시점들을 분산시키는 전략까지 쓰시게 된다면 종합가세 적용 기준 금액에 적용되지 않는 중요한 포인트 전략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그러면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이거는 조금 자산이 있으신 분들이 관심을 가져보실 만한 내용들인데요. 금융소득 종합가세 대상에 편입 가능성이 높으신 고소득자분들께서는 월 지급시 금융 상품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표채라고 해서 매월 혹은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받는 그런 채권형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같은 과세기간, 즉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 같은 과세기간에 소득이 집중이 되다 보면 과세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많은 세금을 추징당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런 금융 상품을 통해서 분산을 시키는 과세기간을 넘어서서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추징되는 금액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전략들, 효과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일정 금액 이상을 자기 이름으로 갖고 있다 보면 역시 세금을 매기게 되는 대상 금액이 커지게 돼 있거든요. 이거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좀 돌려놔서 금액 자체를 줄이는 효과들을 전략을 쓰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가족들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나 아니면 자녀들한테 증여, 아시지 않습니까? 사전에 살아있을 때 돈을 물려주는 그런 전략들을 쓰시게 된다면 소득이 많아져서 맞게 되는 세율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지 않게 되는 그런 효과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저는 전혀 몰랐던 그런 전략들 같은 경우에도 있었는데 그렇다면 또 다른 전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세 번째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어느 정도 자산이 축적이 되신 금융소득자분들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인퇴시기가 임박했을 때는 현금 흐름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그 현금 흐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금융상품들이 가입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아까도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즉시연금 같은 보험 상품들은 넣자마자 그 다음 달에서부터 원리금을 받게 되는 그런 금융상품입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들이 좋아지게 되는 그런 종신연금에 가입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넷째로는 재형저축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재형저축이나 장기펀드 가입 요건들이 매우 좋아져서 근로자나 장영자 같은 경우는 당장 나입하지 않더라도 요건을 충족한 다음에 2015년 이전에 계좌를 개설해두는 것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재형저축 이야기 저번에 잠깐 했던 것 같은데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세제가 개편이 되면서 1995년에 폐지가 됐었는데 18년만에 부활하게 됐고요. 서민들의 어떤 장기저축과 그다음에 목돈 마련을 위해서 그런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정부가 전략적으로 시행한 금융상품 또 어떤 세제 혜택을 주는 그런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3년부터는 장기주택 마련 저축의 세제 혜택이 없어지게 돼요. 많은 분들이 가입하셨었는데 이것을 좀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세테크 상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금융기관에 가시면 재형저축에 대한 상세한 설명들을 안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저는 또 궁금한 게요. 장기저축이나 장기펀드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경우라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금융권에서 장기라고 하면 최선 3년 이상 가셔야 되는 부분들인데 장기적으로 목돈을 만들기 위해서 세제 혜택을 주문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유도하는 어떤 정부의 의지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매월 정해진 월급으로 생활하는 일반 셀러리맨들이 단번에 목돈을 만들기 쉽지는 않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기저축이나 보험, 펀드에 가입하게 되면 상품 비교를 하시게 되면서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원천징수세율이라고 해서 15.4%를 떼게 되는데 그 15.4%를 안 떼게 되는 비과세 상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혜택을 주는 비과세 상품을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정 부분을 세제 감면을 해주는 그런 금융세금 우대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 징수의 기준일 때는 아까 세금을 매기게 되는 금액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걸 전문적인 표현으로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데 그 과세 표준 금액을 줄여주게 되는 세금을 공제해주는 그런 소득공제형 상품이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많이 아시잖아요. 소득공제 이야기 해주셨는데 소득공제 사실 많이 받는 방법에 대해서 요즘에 얘기 많이 나오는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이거 많이든 관심 가실 이게 진짜 서민형 전략이 되는데 이게 사실 성격과 좀 관련이 있어요. 꼼꼼하신 분들은 이거 챙기셔서 돈 버십니다. 근데 꼼꼼하시지 않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은 놓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잘하시는 분들은 모아서 해외여행도 가시고 어떤 분은 받고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으로 받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더 내시는 분들이 이럴 때 생기게 되는 건데요. 이 전략이 돈 버는 지출 전략입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가장에 비해서 특히 요즘은 독시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독시인들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이 상대적으로 적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연말정산 시에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있는데 다른 항목들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이건 공부를 하셔서 꼼꼼히 챙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생각보다 의외로 세금 환금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많이 쓰시는 것 중에 신용카드하고 체크카드 쓰시잖아요. 체크카드를 요즘은 많이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득공제 받는 비율이 과거에는 신용카드가 좀 더 우수했었는데 지금은 체크카드가 좀 더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소득공제율이 15%로 낮아졌고요. 체크카드 같은 경우는 30%가 됩니다. 그래서 15%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체크카드 쪽으로 많이 쓰시는 걸 유도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체크카드가 좋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지출이 합리화되거든요. 있는 금액 안에서만 쓰게 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라는 건 결국은 부채입니다. 미래의 현금 흐름을 끌어땡겨서 현재 지출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부채를 계속 반복적으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체크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 외에도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도 뭐가 있을까요? 역시 체크카드 사용과 관련된 건데요. 체크카드 사용할 때 20% 쓰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쉽게 놓친 것 중에 핸드폰 요금 내시는 거 그다음에 점심값 이런 것들 다 현금으로 처리하시잖아요. 이런 것들 체크카드를 사용하시게 되면 아까처럼 체크카드 한도 내에서 풀로 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점심값도요? 네, 그런 것들 카드로 결제를 하시게 됩니다. 저도 많이 활용하고 있지만 점심값 5,000원, 6,000원, 비싼 데는 7,000원, 8,000원인데 카드 안 받을 것 같잖아요. 다 받습니다. 안 받는 데가 오히려 잘못된 거고요. 그래서 꼭 체크카드로 활용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소득공제 상품 활용하는 것도 또 좋은 방법이죠? 여러 가지 있죠? 네, 소득공제 상품을 잘 활용하면 돈도 벌고 저축도 하실 수가 있는데 그 소득공제 상품의 가사의 표준이 줄어들게 되는 차감되는 효과가 생기게 되면서요. 직장인들이 매우 선호하고 있는 겁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주택, 천약, 종합저축 상품이 있지 않습니까? 목적은 내지 마련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건데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게 되세요. 무주택자이시면서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납입하시는 금액, 연간 납입하시는 금액의 40%까지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데 40%까지면 무한정받는 거냐? 그건 아니고요. 한도가 있나요? 네, 한도가 있습니다. 48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당히 괜찮은 상품입니다. 그다음에 올해 연금저축 상품이 세제 개편이 많이 됐는데 연금저축 상품 다들 가입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연금은 노후를 위한 준비하는 상품부터 꼭 필수적이지만 세제 효과면에서도 아주 꼭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를 하시면서 받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혜택과 더불어서 세제적인 측면에서는 한도가 좀 늘어나게 됐고요. 의무납입 기간도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의무납입 기간 같은 경우는 종전에 10년까지 납입을 해야 소득공제를 다 받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5년까지만 의무납입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5년만 유지를 해도 공제 다 받게 되십니다. 이런 상품들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오늘 직장인 절세, 절세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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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을 의미해서 절세전략대회에서 알아봤습니다. 백일자 기자님 다음 주에도 알찬 정보 또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